시장에서 원하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관광수입으로 벌어들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나가는 돈은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자동차 문제도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상승 국면을 달리던 전기자동차가 주춤했죠 여러가지 문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는데 자 그럼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래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전세계가 자 이런데 일본은 도요타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으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에너지를 섞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전기자동차가 확 불붙어서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순간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에 밀려버리는 거죠 옛날에 일본 반도체가 그렇게 해서 쇠퇴했어요 왜 쇠퇴했느냐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는 주로 일본 내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기에 쓰는 반도체들 아니면 대형 컴퓨터라든가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반도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반도체 업체에게 20년, 30년 고장한다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고기술력을 발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3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오파를 한 쪽에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인가 반도체가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PC, 코스널 컴퓨터 노트북에 이게 확 넘어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엉을 한 거죠 그때 PC에 쓰이는 반도체는 수명이 한 3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굳이 고퀄리티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일본도 그러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가 일본이 그동안 만들었던 반도체는 고퀄리티를 계속 지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기술자들이 대부분이 기술 지향적이라고 그러나 허접한 건 못 만드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게 너무 이제 한마디로 그게 DNA화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기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낮고 하더라도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PC에 딱 들어갈 정도의 로우 퀄리티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빨리 그걸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단점을 얘기하면 일본에서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 기술자들이 대부분이 수요율을 거의 99%, 100%를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그 당시에 82%, 83% 그 정도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수요율을 높이려고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멈추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100% 가까이 기술력을 끌어올리려고 수요율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좋은 장비와 좋은 소재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가 급격히 세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력이 높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일본은 일본이 스스로 높은 어떤 퀄리티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본의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그런데 반도체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은 이 모든 제품에서 기술력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일본은 이 문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나 한국 제품은 거기에 원하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력만 코스트만 투자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 노하우가 상당한 거죠 한국이나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세련된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나을지 몰라도 그걸 시장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고 누가 사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일본이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폐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질문 내용이 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그거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제품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시장에서 요구하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전자제품 같은 거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딱 필요한 기능만 아주 거기에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TV를 보려면 TV 보는 화면만 보면 됐지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음질만 좋으면 되고 다른 기능들은 크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디자인을 아주 심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어느 적정선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제품들은 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 설명서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고기술력을 요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는 사람만 사지요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 일본 제품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전자제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LG, 삼성이 다 밀려버렸죠 TV, 냉장고, 세탁기 다 밀려버렸죠 일본의 기술력이 높은데 왜 안 될까요? 높지가 않아요 일본의 기술력이 높다는 것은 저는 과거의 시점의 얘기고 직검의 수준에서 보면 일본의 기술력이 높은데 왜 그렇게 제품을 못 만들고 시장이 형성 안 됩니까? 그리고 일본에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내 유학할 때는요 일본의 핸드폰이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때 그걸 다루게 됐어요 왜 일본들은 핸드폰을 잘 만들까? 그게 문화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힘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은 대단한데 영업 능력이 한국이나 세계 기업들에 뒤쳐져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일본이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든 능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 시장이 원하는 제품은 뭡니까? 값싸고 좋은 거죠 값싸고 좋은 거 일본은 값싸고 좋은 걸 못 만들어요 엄청 비싸고 좋은 걸 만들 자신이 있어요 일본이 그런데 그거는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니산이 옛날에 망했을 때도요 그 문제였어요 기능은 엄청 좋고 기술력은 엄청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가격 다운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달 바른 거 있잖아요 엑셀과 페달에 거기에다가 검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대체 여기다 검도배를 왜 하느냐 모르겠다 가격만 높아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일본의 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는 내가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고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문제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수정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일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일본은 지금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서 거기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해외 순자산이 세계 최고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과거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최근에 어떤 변화의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을 꼼꼼히 현재 트렌드를 전문가들이 쓰는 글들을 다 꼼꼼히 조사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냐 일단 2023년도에 벌어들은 돈이 5조 3천억여인이 외국인들이 쏟고 간 돈이에요 거기에 그게 전부 다 순수익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비용도 들겠죠 특히 호텔 같은 데 관광사업에 오면 서빙하고 또 방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해요 동남아 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이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인금들이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고 나면 순수익이 남는 게 3조 5천억여인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2023년도 그렇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뿌린 돈이 3조 5천억여인 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일본에 지금 엔제로 가게 되는 하나의 기자 중에 가장 최근에 와서 독특한 상황을 왜 엔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가 그건 뭐냐 하니까 달러를 사고 엔을 자꾸 파니까 그러니까 엔제로 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달러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일본이 도대체 달러를 어디에다가 쓰느냐 디지털 관련되는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술자가 없잖아요 일본에는 그럼 누구야 그럼 미국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관련되는 업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자문료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거기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 같은 거 요즘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일본 정부가 각 기관들이 디지털 관련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요 그 내부에 자료실에다가 다 거기 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랄까 다 뿔뿔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제 클라우드 정부가 어느 클라우드를 하나 사용하면서 거기에 모든 관련된 정부들이 그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하라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통일화 되는 거 아니에요 뭐랄까 뭐랄까 정보가 그죠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통일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돈이요 2023년도에 4조 7천억 엔인 거래요 이게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최근에 와서 일본이 도저히 아날로그 사회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도 디지털로 해야겠다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쏟으니까 거기에 디지털 적자가 엄청나게 평창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 했더니 지금 이 추세를 나가면 2030년 정도 가면 일본이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는 에너지에 에너지 수입하고 지불하는 비용 달러 거기에 필적할 거라는 얘기 엄청나죠 지금 일본의 에너지는 거의 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저 일본 1억 2천 250만 저 거대한 국민이 쓰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서 다 수입해오는데 거기에 드는 돈만큼 디지털 사용료라든가 디지털 넷플릭스 이용료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수입 금액하고 비슷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N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N은 자꾸 팔아버리고 달러를 사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돈에 비해서 벌어들인 돈은 너무 미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행에 대해서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을 쏟아져 들어오니까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일본이 경제가 완전히 호황이 됐다 호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버투어리즘 너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겨우 3조 5천억에 그럼 이게 앞으로 10조엔까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턱도 없는 얘기라 거의 이미 벌써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수입으로 벌어들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나가는 돈은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해외 자산이 과거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해외 미국의 정권이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매번 이자를 배당금이라든가 이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돈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국내로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가치가 급등하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해외로 빠져나온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해요 직접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공장을 더 지어나오고 늘려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들어오느냐 국내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해외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그 돈을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내부 유보건으로 쌓아두거나 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달러로 벌어든 돈이 들어와야 엔화를 살 거 아니에요 엔화를 사야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 돈이 2023년도에 35조엔 정도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3분의 1도 차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10조엔 정도 들었다 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사실 무역적자는 계속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적자나지 아까 디지털적자나지요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금 플로어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딱 몇몇 정해져 있죠 고령화, 고령화되는 거 일본이 고령화 사회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갈 거다 따라간다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일본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해왔는데 한국은 더 빠른 스피드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게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령화 문제는 분명히 일본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냐 하니까 일본은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실 기업 수로 보면요 일본의 중소기업이 99.7%예요 대기업의 수는 0.3%밖에 안 되는데 그 0.3%밖에 안 되는 대기업들은 본사는 일본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굴리고 하는 자회사들은 전부 해외에 다 나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인데 이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떠냐 아까 말했듯이 엔저가 되니까 물가가 올랐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어때요 물가는 올라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본의 임금은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국내의 시장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출산이 되면 더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내 시장만 해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시장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한국 기업과 비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국내보다는 수출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은 한국은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결국은 해외 수출지향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국내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의 그 의도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시장이 넉넉해서 충분히 여유롭게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시장이 조그만해서 항상 국제사회에서 정말 피터지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사회 아니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전혀 근검 없는 얘기는 아니죠 한국의 경쟁이 너무 심하죠 어떤 의미에서 케이팝의 걸그룹 활동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천 명 중에 몇 명이 거기에 대비를 하겠어요 천 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비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 좌절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사회에 녹아들어가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일본의 젊은 애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잖아요 이 피터기는 경쟁에 일본인이 그렇게 비판에 맞이하는 이 시스템으로 스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겠어요 자기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서 살아남으면 거기서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아예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파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게 더 좋으냐 한국 시스템이 더 좋으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수출지향적으로 할 때는 많은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내수시장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경쟁도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겨우 국내에서 유지해 오는데 그 국내 시장 자체가 자꾸자꾸 축소된다는 거예요 축소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고령화돼가는 거예요 고령화된다는 건 뭐냐 노인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겠어요? 별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저축이나 내지는 장농속에다가 예금을 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해서 이 경제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출산이 심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위기의실을 갖고 지금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까지 했더라고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에서도 위기의실을 갖고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일본을 따라간다 이 얘기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게 더이상 가자 여기 그렇게 일사랍이 어디에 대해서는 부분이 있는지는 않지만 icelandet 이런 게 더이상 차이야 그냥 가슴이 이렇게 한 게 더이상 차이야 그러니까